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피터 린치가 지은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입니다. 2021년 최신 개정판이구요. 저번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책입니다. 피터 린치는 너무 유명한 분이시래 가지고 바로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주식투자의 원칙과 그 다음에 펀드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계시구요. 4장에서 6장까지는 피터 린치가 운영한 마젤란 펀드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제 7장부터 제 20장까지는 피터 린치가 투자 전문지 배런스라는 곳에 종목 추천을 하였는데요. 이 추천한 21개 종목을 왜 추천을 하였고 이 추천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어떻게 투자했느냐를 그 종목을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은 꼭 한번 읽어야 될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구요. 요번 시간에는 피터 린치가 20년간의 투자 경험을 통해서 얻은 25가지 교훈 즉 25개의 투자 황금률을 살펴보구요. 그리고 제 1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주식시장을 이겼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장을 보고 그리고 2장에서는 주식시장이 폭락할까봐 주식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살펴볼 거구요. 그 다음에 제 21장에서는 종목을 선정했으면 그것을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책의 중간중간에 피터 린치의 투자 원칙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뒤에 잘 정리를 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피터 린치 원칙까지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하는 것은 정말 투자의 정수만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셔가지고 주식투자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25개의 투자 황금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5개의 투자 황금률 컴퓨터를 끄기 전에 내가 20년간 투자하면서 배운 중요한 교훈을 요약하고자 한다. 여기서 소개하는 투자 교훈 대부분은 이미 이 책이나 다른 곳에서 언급했던 것이다. 이 투자 황금률은 책을 끝맺는 내 나름의 방식으로 성 아그네스 학생들이 작별 합창이라고 할 수 있다. 1. 투자는 재미있고 흥분되지만 위험하다. 기업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2. 투자자로서의 강점은 월스트리트 전문가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에 투자하는 식으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한다면 전문가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3. 지난 30년간 주식시장은 전문 투자가 집단이 지배해왔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전문 투자가 집단이 주식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하기는 더 쉽다. 당신은 전문 투자가 집단을 무시함으로써 주식시장 평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4. 모든 주식 뒤에는 기업이 있다.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라. 5. 몇 달간 심지어 몇 년간 기업의 실적과 주가는 따로 노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실적과 주가는 100% 같이 가게 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공과 주식의 성공은 100% 상관관계가 있다. 기업의 성공과 주식의 성공 사이 괴리가 돈을 벌게 해주는 핵심 요인이다. 인내심은 보답받으며 성공하는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어도 역시 보답받는다. 6. 자신이 어떤 주식을 왜 갖고 있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가? 이 주식은 반드시 오를 거야 라는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7. 위험성이 큰 투기는 거의 언제나 예상을 빗나가 손실을 내게 마련이다. 8.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 잘 돌볼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는 보유하지 말라. 다른 일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시간제 투자자라면 아마도 8개에서 12개 기업을 꾸준히 추적하면서 상황에 따라 사고 팔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8개에서 12개 기업을 계속 분석하되 어떤 경우라도 한 번에 5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5개 이상의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9.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기업이 없을 때는 마음에 드는 주식이 나타날 때까지 돈을 은행에 넣어두라. 10. 재정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손실은 재무 구조가 최악한 기업에서 발생한다. 투자하기 전에 언제나 기업이 채무 지불 능력이 충분한지 대차 대조표를 통해 꼼꼼히 살펴보라. 11.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성장 산업의 최고 인기 주식은 피하라. 비인기 저성장 산업의 위대한 기업이야말로 꾸준히 높은 수익을 안겨준다. 12. 소형주에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이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 기다린 후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13. 침체된 산업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라. 또 침체된 산업이 회복기미를 보일 때 사라. 예를 들어 마찰을 볼 때 쓰는 채찍이나 진공간 라디오는 절대 회복될 수 없는 침체산업이다. 14. 천 달러를 주식에 투자한다면 이룰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은 천 달러이다. 하지만 인내심만 가진다면 당신이 벌 수 있는 돈은 1만 달러 심지어 5만 달러가 될 수도 있다. 15. 펀드매니저들은 수많은 기업으로 투자를 다각화해야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몇 개의 좋은 기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 너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수의 좋은 기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강점을 잃어버린다. 평생의 투자를 가치있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소수의 고수익 기업이다. 15. 모든 산업, 모든 지역에서 위대한 성장기업을 먼저 찾아낸 이들은 전문가가 아닌 주의깊은 개인 투자자였다. 16.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1월에 눈보라가 치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일이다. 대비만 되어 있다면 주가 하락이 당신에게 타격을 줄 수 없다. 주가 하락은 공포에 사로잡혀 폭풍을 치는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려는 투자자들이 내던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다. 17. 누구나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머리는 있지만 아무나 배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당신이 주가 하락에 두려움을 느끼며 모든 것을 팔아치우는 성격이라면 주식투자는 물론 주식형 펀드 투자도 피해야 한다. 18. 부정적인 소식과 걱정거리는 늘 있게 마련이다. 주말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뉴스의 부정적인 전망들은 무시하라. 주식을 팔려면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악화됐을 때 팔아라. 세상이 무너질 것 같다는 이유로 주식을 팔지는 말라. 19. 금리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주식시장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이런 전망은 깨끗이 있고 당신이 투자한 기업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만 집중하라. 20. 10개 기업을 분석했다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경영 상황이 훨씬 더 좋은 기업을 한 개는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0. 50개 기업을 분석했다면 5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시장에는 언제나 투자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기회가 숨어 있다. 전문 투자가들이 간과하고 있는 탁월한 기업들이 그 기회이다. 21. 기업에 대해 전혀 공부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포컬을 칠 때 카드를 보지 않고 돈을 거는 것과 같다. 22.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당신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도 좋다. 월마트를 상장 후 첫 5년간 사지 못했다 해도 그 이후 5년 동안 월마트를 사서 보유하면 된다. 첫 5년을 놓쳤다 해도 그 다음 5년간 투자해도 좋을 만큼 월마트는 위대한 주식이었다. 23. 주식 투자를 할 만한 배짱을 갖고 있지만 기업을 꼼꼼히 분석할 만한 성격이 아니고 시간도 없다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라. 주식형 펀드에 분산 투자하려면 성장형 펀드, 가치형 펀드, 소용주 펀드, 대용주 펀드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운용 스타일을 가진 몇 개 펀드에 돈을 나눠 넣어라. 똑같은 성격의 펀드 6개에 투자하는 것은 분산 투자가 아니다. 또한 한 펀드에서 다른 펀드로 너무 자주 갈아타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한다. 투자한 펀드가 하나든 몇 개든 펀드 수익률이 좋다면 변덕스럽게 환매하지 말고 계속 갖고 있어라. 요새는 수수료가 싼 시장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는 게 대안일 것 같습니다. 24.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10년간 전세계 주요 주식시장 중 8번째로 총수익률이 좋았다. 고성장 국가에서 수익을 얻고 싶다면 자산의 일부는 과거 운용성과가 좋은 해외펀드에 투자하라. 25. 잘 선정된 주식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나 주식형 펀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채권이나 MMF보다 수익률이 좋았다. 잘못 고른 주식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장롱 속에 숨겨둔 돈보다도 수익률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25가지 투자 원칙을 보았는데요. 이것만 정말 달달달 외고 실천을 하면 절대 돈을 잃을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영상을 들으시면서 꼭 자신의 것으로 습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주식시장을 이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 아그네스의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최소한 10개의 종목으로 구성돼야 하고 이 중 한두 개는 배당금을 많이 주는 회사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식이든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기 전에 그 회사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다른 학생들 앞에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학급 친구들 앞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잘 설명하지 못하면 그 기업의 주식은 살 수 없습니다. 잘 아는 주식을 사라 이것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입니다. 잘 아는 주식을 사라는 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막상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실천하지 못하고 무시해버리는 투자 원칙이다. 아이들이 임무와 말한 투자 원칙은 투자 실수를 피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다. 1. 대부분의 좋은 기업은 매년 배당금을 올린다. 2.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수익을 거두게 된다. 3. 주식시장은 도박장이 아니다. 주가 때문에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잘 해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좋은 기업을 골라 투자한다면 주식 투자는 결국 도박이 될 수 없다. 4. 주식시장에서는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다. 이 사실은 우리도 경험했다. 5. 돈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할 기업을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6. 주식에 투자할 때는 항상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왜냐하면 몇 개 종목에 투자하든 대개 5개 중 하나는 아주 좋고 하나는 아주 나쁘고 나머지 3개는 그저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7. 주식과 절대 사랑에 빠지지 말라.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대하라. 8. 종목을 고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종목을 고르기 전에 반드시 숙제를 해야 한다. 숙제란 기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말한다. 9. 가스, 전력, 수도, 통신 등 공공서비스 주식은 배당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좋다. 하지만 큰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성장주의다. 10.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더 떨어지지 말란 보장은 없다. 11. 장기적으로는 작은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 더 낫다. 12. 주가가 싸다고 무작정 사서는 안 된다. 그 기업을 잘 알기 때문에 사야 한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죠. 탁월한 수익률을 올리는 1만 개의 투자 모임. 어른들도 체계화된 방법으로 종목을 고르면 시장 평균을 뛰어넘는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전미투자자협회 NAIC에 따르면 1991년에는 소속된 투자 모임의 61.9%가 1992년에는 투자 모임의 69.9%가 S&P500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개인들의 투자 모임이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규칙적인 시간표에 따라 투자했기 때문이다.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투자하면 주가가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고민하느라 쓸데없이 수거할 필요가 없고 주식을 충동적으로 샀다 충동적으로 팔아치워 손해볼 위험도 없다. 퇴직연금같이 매월 일정 금액씩 자동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개인들의 투자 모임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의 등락에 관계없이 꾸준히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예측하려고 자꾸 하는데 이렇게 투자하면 전혀 주식시장을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피델리티의 기술분석팀에 의뢰해 주식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해본 결과 일정한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투자할 때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계산에 따르면 1940년 1월 31일에 S&P500 지수에 1000달러를 투자하고 이후 52년간 그대로 놓아두면 33만 3793.3달러가 된다. 1940년에는 지수 움직임에 따라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계산은 단지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계산을 통해 많은 기업을 오랫동안 보유할 때 얼마나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1940년 1월 31일에 1000달러를 투자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후 52년간 매년 1월 31일에 1000달러씩 추가 납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52년간 총 52,000달러를 투자하고 355만 4,227달러를 얻게 된다. 주식 시장이 10% 이상 떨어졌을 때 이런 경우는 52년 중 31번이나 있었다. 용기를 내어 1000달러씩 더 투자했다면 52년간 총 8만 3,000달러를 투자하고 629만 5,000달러를 얻게 된다. 어떤 경우라도 정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한다는 원칙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두려워하며 주식을 팔고 있을 때 평소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사면 추가적인 수익이 따른다.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S&P500 추정 ETF랑 QQQ ETF를 한 주씩 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NAIC에 속한 천여개의 투자 모임은 금융체계가 전반적으로 붕괴하고 경제가 침몰할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했던 1987년의 주가 대폭락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까지 정해진 계획에 따라 투자를 계속했다. 그들은 암울한 전망을 무시하고 계속 주식을 샀다. NAIC의 투자 모임은 대개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오랫동안 사업이 번창하면서 경영이 잘 되고 있는 성장기업이 주식을 산다. 이런 기업들은 몇 배의 이익을 안겨주는 기회의 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 10년 이내에 투자원금의 10배, 20배, 30배 수익을 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NAIC는 지난 40년간의 경험을 통해 내가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면서 배웠던 것과 똑같은 교훈을 얻었다. 5개의 성장주에 투자하면 세계는 기대했던 수준의 수익률을 내고 하나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 실망스러우며 마지막 하나는 상상했던 것 이상의 경의적인 수익률을 올려 깜짝 놀라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어떤 기업이 기대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어떤 기업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낼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NAIC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최소한 5개 이상의 종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NAIC는 이를 오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NAIC 이사들이 나에게 보내준 NAIC 투자 안내서에는 성 아그네스의 학생들이 말했던 투자 원칙에 덧붙일 수 있는 투자의 중요한 기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투자 원칙들은 마당 잔디를 깎을 때 천천히 음미하며 외우거나 주식을 사기 전에 읽어본다면 더없이 좋을 내용이다. 1. 새로운 정보를 계속 분석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종목을 보유하지 말라. 2. 정기적으로 투자하라. 3. 주식에 투자할 때는 첫째 주당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2. 그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지 판단하라. 4. 지난 몇 년간 실적이 악화돼 장기 성장세가 걱정된다면 기업의 재무건정성과 부채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5. 주식을 살지 말지 결정할 때는 기업의 성장세가 당신이 세운 목표에 부합하는지 주가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살펴보라. 6. 과거의 매출이 늘어났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면 지금까지의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것도 너무 좋은 내용이죠. 그리고 2장 주말 걱정 중후군에서는 주식이 폭락할까봐 주식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주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서둘러 빠져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좋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과 수익률이 좋은 펀드를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책들이 매년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만 본인이 의지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다이어트와 주식 투자에서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배짱이다. 즉 아무리 좋은 기업을 발견하고 투자를 했다고 해도 본인의 의지력이 없으면 팔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유하지 않으면 도라함이 파불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기업을 분석해 투자하는 사람이든 시장 방향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이든 괜한 걱정을 하며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적의 투자 시점을 연구하여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시장에 들어갔다가 전망이 불확실해지면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경제와 시장 상황에 무심한 채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더 좋은 성과를 얻는다. 좋았어. 다음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부정적인 뉴스 따위는 무시하고 값싼 주식을 쓸어 담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기는 쉽다. 하지만 새로 닥친 위기는 항상 이전의 위기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 이게 정말 정답이죠.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분명히 위기를 기다리고 위기가 오면 올인해서 주식을 산다고 했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이거는 예전의 위기 같지 않아서 이렇게 투자하기가 망설여지게 되죠. 그래서 악재를 무시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 악재가 두려워 주식시장에서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많은 미국인들이 기업 퇴직연금인 401k 제도와 앞서 소개한 지역 투자 모임을 통해 매월 일정액씩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다. 이처럼 시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시 전망에 따라 시장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은 것은 당연하다.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낙관론 전략에도 단점은 있다. 다우 존스 지수가 600포인트 올라 고평가됐을 때는 더욱 낙관적이 되는 반면 600포인트 하락해 정작 싸졌을 때는 덜 낙관적으로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매월 일정액씩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식에 대한 신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신념을 잃지 않는 것과 주식투자는 별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주식투자의 성공 비결은 신념을 잃지 않는 데 있다. 대차대조표 분석이나 주가 수익 비율 즉 퍼 계산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 해도 신념이 없다면 부정적인 뉴스를 무시하고 주식을 살 수 없다. 최고로 좋은 펀드를 골라 투자한다고 해도 신념이 없으면 최악의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래서 주가가 최저수준으로 떨어질 때 펀드를 환매하게 된다. 그렇다면 주식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신념이 있어야 할까 미국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믿음 사람들이 앞으로 바지를 입을 때 한 다리씩 바지에 차례대로 넣을 것이라는 믿음 바지를 만드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믿음이다. 오래된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사라지는 대신 월마트, 페덱스, 애플 컴퓨터 같은 활력 넘치는 새로운 기업이 부상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미국인이 근면하고 창조적이라는 믿음, 가난을 모르고 자라난 개인주의적 여피족조차 게이름을 싫어한다는 믿음이다. 여기에 미국을 우리나라로 바꿔도 상관없겠습니다. 나는 현재 그려진 큰 그림에 의심이나 절망감이 생길 때마다 더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추려 노력한다. 주식에 대한 신념을 꾸준히 유지하고 싶다면 더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더 큰 그림을 그려보면 지난 70년간 주식의 수익률은 연평균 11%였던 반면 국채와 채권, CD의 수익률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이 보인다. 20세기 들어 발생한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어려움이 세상이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다는 비관론의 증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채권에 비해 두 배 더 높은 수익을 안겨줬다. 이 작은 정보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것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수많은 투자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선사할 것이다. 지난 70년간 주식시장이 다른 어떤 투자 대상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오는 동안 10% 이상 급락한 적이 40번이나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둘 만하다. 이 40번의 하락 중 13번은 주가가 33%나 추락한 무시무시한 급락이었다. 역사상 어떤 주가 하락도 압도하고 남을 만큼 충격적이었던 1929년에서 33년의 대폭락도 여기에 포함된다. 어쩌면 앞으로 또 다른 끔찍한 대폭락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에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배런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미리 끔찍한 대폭락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미국 증시는 지금까지 40번의 약세장을 경험했다. 만약 내가 이 중 39번의 약세장에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모든 주식을 팔아치웠다면 훗날 무척이나 후회했을 것이다. 아무리 끔찍한 폭락이라 해도 주가는 결국 회복된다. 주가 하락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별한 일도 아니다. 일상적인 일일 뿐이다. 미네소타주의 추위가 지독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증시 하락을 미네소타주의 추운 날씨처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주가가 떨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가 하락을 견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좋아하던 주식이 떨어지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 너무 좋은 내용이죠? 20세기에 들어서 미국 증시가 40번의 약세장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암울한 시기를 지날 때마다 나에게 큰 위안이 된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 하락 역시 우량기업의 주식을 할인가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아 이거 너무 좋은 내용이죠? 자 다음에는 6개월의 정기점검입니다. 신중하게 고른 종목들로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는 정기적으로 점검에 관리해야 한다. 대개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것이 좋다. 투자자라면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당신은 다음의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한다. 우선 다음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1. 이 주식은 이익과 비교할 때 주가가 여전히 매력적인가? 2. 이 기업은 이익을 늘리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면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 결론을 얻을 것이다. 1. 상황이 더 좋아졌다. 이 경우에는 투자를 늘려야 한다. 2. 상황이 나빠졌다. 이 경우에는 투자를 줄여야 한다. 3. 상황에 변함이 없다. 이 경우에는 투자를 유지할지 아니면 이 주식을 팔고 좀 더 매력적인 다른 기업에 투자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이 한 5에서 6개의 종목을 선정을 했다면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 연간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체크를 하고 이익이 제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매출이 제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뉴스는 어떤 것이 나오냐를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피터린치 21가지 투자 원칙을 살펴볼 건데요. 이 책의 중간중간에 피터린치 투자 원칙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에디터가 따로 이렇게 모아뒀다고 하십니다. 이것도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오페라 관람회수가 미식축구 관람회수를 3대 0으로 압도적으로 앞선다면 당신의 인생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자신이 직장일 때문에 가족의 관심을 너무나 쓸 수가 없어가지고 피터린치가 퇴직을 하게 됐거든요. 그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2. 채권을 선호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모른다. 즉 채권 투자보다 주직 투자가 훨씬 수익률이 좋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3.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이디어에는 투자하지 말라. 4. 백미러로는 미래를 볼 수 없다. 과거의 사건으로 미래를 예단하지 말라. 5. 라디오로 첼리스트 요요마이 연주를 들으면서 돈을 낼 필요는 없다. 국공채에 투자하려면 수수료 내면서 펀드하지 말고 직접 팔아. 이런 뜻입니다. 6. 이왕 펀드에 투자하려면 좋은 펀드를 골라야 한다. 7. 회사 사무실의 사치스러움과 경영진의 주주들의 이익에 신경 쓰는 정도는 정확히 반비례한다. 즉 사무실이 호화스러운 기업의 경영진은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려는 의지가 약하다. 8. 장기 국채 수익률이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 6%보다 높을 때는 주식을 팔고 채권에 투자하라. 9. 평범한 주식들이 모두 다 똑같이 평범한 것은 아니다. 즉 평범한 주식들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10. 아우토반을 달릴 때는 절대 뒤를 보지 말라. 이것은 책 보면 그냥 1화로 나오는데 이게 주식 투자 원칙이랑 뭐가 관계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1. 가장 좋은 주식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12.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히 치유된다. 이것도 정말 마음에 와닿는 원칙입니다. 13. 연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환상을 품지 말라. 즉 이미 끝난 주식의 미련을 갖지 말라. 14. 어떤 기업이 매장을 좋아하게 되면 그 주식을 사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기업이 매장이 아주 좋고 사람이 복잡복잡하면 그 주식에 투자하면 된다는 겁니다. 15. 기업 내부자가 주식을 사고 있다면 이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16. 사업에서 경쟁은 독점력보다 절대 강할 수 없다. 경쟁 기업보다는 독점 기업에 투자하라는 것이고요. 17.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연차 보고서에 컬러 사진이 가장 적은 기업에 투자하라. 즉 외향을 꾸미지 않을수록 실속 있는 기업이다. 18. 애널리스트마저 외면할 때야말로 그 업종 혹은 그 기업에 투자할 때이다. 19. 상황을 비관적으로 봐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매도 투자자거나 돈 많은 배우자를 찾는 시인이 아니라면. 20. 사람이나 기업이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다. 20. 결혼 즉 합병을 했거나 다른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는 재난을 당했거나. 즉 일시적인 재난을 당한 기업은 앞으로 회복할 것이 보인다면 투자를 해도 된다는 거고요. 21. 영국 정부가 무엇인가를 팔려고 하면 무조건 살아. 즉 공기업이 민영화할 때는 주저 말고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피터린치의 원칙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피터린치의 이기는 투자 리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중간에 마젤란 펀드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추천한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중간에 실제 기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정말로 진짜 보석같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식투자에 관심 있으시거나 제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꼭 읽도록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